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얼음 땔 수도 있어요, 형. 뭐를 지켜? 목욕탕 명이 타기라 하겠어. 빌리스도 내는 것 같아. 간다. 쓰셨죠? 다 쓰셨어. 다 쓰셨어. 이게 처음 해만 그래. 좀 참으면 괜찮아. 누가 참고. 잡아야 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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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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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살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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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주셔서 가주셔서 여기에서 오래 쉬세요 아 그렇게 쉬는 거라고 쉬셔서 아 너무 그가 자마를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한 게요 저절로 나온 거예요 너무 추운 순간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느낌 있죠 쪼그라들어 사라질 뻔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이 동네 분들이 왜, 왜 여기서 안 씻을 수 있어? 이 좋은 환경에서 이게 절인 게 막 이렇게 내가 가져와. 아, 네팔에서 프리다이빙 못한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더니 뭐 그래도 복순도 입수도 나름대로 의미 있죠? 아, 네팔. 아, 네팔. 아, 네팔.